TV조선 3차 슈퍼콘서트에 쏟아지는 기대와 관심 영탁, 장윤정, 서영은 등 화려한 라인업 공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이 기다려온 TV조선 3차 슈퍼콘서트가 드디어 6월 26일 충남도청 다목적 광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슈퍼콘서트는 베이밸리 비전 선포 기념으로 열리는 특별한 행사로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을 하나로 묶어 미래형 도시로 만드는 한국판 실리콘밸리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행사는 충남도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TV조선이 주관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공연에는 MC 김용필과 은가은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들이 총출동합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트로트 스타 영탁의 출연 소식입니다 베이밸리 비전 선포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을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비전은 첨단 산업과 연구개발 중심의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는 목표로 국내외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경기도는 공동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이러한 비전 선포를 기념하는 자리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미래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TV조선 3차 슈퍼 콘서트는 MC 김용필과 은가은의 진행 아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트로트 가수들이 무대를 빛낼 예정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수는 바로 영탁입니다 미스터 트롯을 통해 스타덤에 오른 영탁은 탁월한 가창력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예천량조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대법원 승소를 거두며 다시 한번 그의 명성을 굳건히 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영탁은 그의 히트곡 은이가 왜 거기서 나와와 찐이야 등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트로트 여왕 장윤정도 이번 콘서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인기를 누려온 그녀는 어머나 초혼 등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트로트의 매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장윤정의 무대는 항상 높은 퀄리티와 감동을 선사하며 이번 콘서트에서도 그녀의 독보적인 무대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음 감미로운 발라드와 트로트를 오가며 활동 중인 서영은도 이번 콘서트에 출연합니다 그녀의 깊은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은 매 무대마다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그녀의 대표 곡들과 함께 트로트 무대도 선보이며 다채로운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슈퍼 콘서트는 다양한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장윤정의 트로트 서영은의 발라드 그리고 영탁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tv조선은 이번 콘서트를 위해 특별한 무대 연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첨단 무대 기술과 화려한 조명 그리고 고품질이 음향 시스템이 어우러져 최고의 공연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베이벨리 비전 선포와 함께 진행되는 만큼 콘서트의 각 요소들이 이 비전과 조화를 이루며 더욱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팬들과의 소통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수들은 무대에서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팬들이 보내는 응원과 사랑에 화답할 예정입니다 특히 영탁은 팬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탁은 이번 콘서트에서 팬들을 위해 특별한 무대를 준비 중입니다 영탁의 무대는 항상 에너지 넘치고 감동적이어서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tv조선 3차 슈퍼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 콘서트는 지역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베이벨리 비전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이 비전을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중요성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충남도와 경기도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미래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딜 계획입니다 tv조선 3차 슈퍼 콘서트는 영탁 장윤정 서영은 등 최고의 트로트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화려한 무대와 함께 베이벨리 비전 선포를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음악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로써 큰 의미를 지닙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영탁의 특별한 무대 그리고 다양한 가수들의 멋진 공연이 펼쳐질 이번 콘서트를 통해 한국판 실리콘밸리의 비전을 함께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모든 관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